안녕하세요. 작년에는 저희 연세대학교 공문회관에서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극장에서 하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뭔가 좀 집중이 되고 떨리는 것도 덜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연지원부 관련돼서 공연사업 관련돼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노도 사업 방향은 PT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창작선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창작선실 사업 같은 경우는 창작 관련해서 실험활동에서 재공연까지의 모토로 국민예술 분야의 창작, 실험활동 그리고 신작, 재공연, 기평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성은 신작에 해당하는, 초연에 해당하는 올해의 신작 지원 그리고 한 번 정도의 공연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단체 대상에서 올해의 레파토리 지원, 재공연, 비평 지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올해의 신작 지원 같은 경우는 연극, 무용, 전통예술, 뮤지컬, 오페라 등의 다섯 개 장르, 우수, 창작, 신작을 발굴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장르 특성상 창작 기간도 좀 길고 여러 가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2년 연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근무 예정입니다. 다른 4개 장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이나 무대와 쇼케이스 공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저희가 쇼케이스는 시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 극장, 아르포 극장에서, 대한민국 극장에서 무대와 지원 형태로 해서 한 20분 정도에 하나의 또 지원 사업처럼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연 무대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토는 창작자는 창작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제작비 지원 뿐만 아니라 극장, 무대 스태프, 관객계와 홍보에 대한 모든 통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올해의 신작은 당연하게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공연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올해의 레파토리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공연 지원 사업인데요. 재공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작이나 사장될 우려가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레파토리로 자리매김을 위한 제작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18년 3월부터 19년 2월 이내에 공연이 가능한 단체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평 지원입니다. 비평 지원은 전문지 발간 지원, 비평 연구 및 학술 행사 지원, 온라인상의 디지털 비평 활동 지원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일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비월간 사업일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대상은 간행물 단체 및 개인 출판사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 전체적인 제외 대상에 언론사나 언론사 소속 단체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 자체가 공연예술 담론 형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언론 분야에 관련된 법령에 언론사나 언론 소속 단체로 포함되는 단체일지라도 공연예술 단체, 공연예술 분야에 기여하는 그런 담론 형성의 사업이면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요. 18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진예술가의 창작 실험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연령별 신진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분야 혹은 폴포스처럼 다른 업종에서 계셔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게 새롭게 문호를 개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창작 아이디어의 무대와 지원, 사전 연구, 기획, 신화, 워크숍, 리서치 등에 대한 사업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 창작 산실 지원 사업이 완성된 공연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이 본 사업은 지원 과정에 대한 노력, 그것에 대한 계획, 이것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8년 4월에 별도 공모로 지원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도 창작자나 기획자 뿐만 아니라 국작가, 실현자, 무대 스태프 등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 혹은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2편 이상 창작 활동에 증빙 가능한 자인데 이 증빙서도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리플릭 같은 데에서 본인의 성함이라든지 활동 증빙, 얼마 전 설명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작 산실 외에 공연 분야에는 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생사하니까 대정당국 같은 데에서는 단순 행사라고 치고해서 예산을 계속 깎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금년까지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공연예술재라고 사업명을 변경해서 예술재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예술가분들에게 2차 지원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먼저 대한민국 공연예술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두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공연예술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는데 사업 내용은 공연예술재의 어떤 수준을 좀 높이면서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이 자연스럽게 그 공연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축제 형식의 예술재 그리고 장르별 혹은 통합적인 장르 예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데 기여하는 그런 예술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연예술을 활용한 전국 규모의 축제이고 최소 2년 이상 연례적 개최 축제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우측의 지역 대표 공연예술재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재 지원 사업이 전국 단위의 공연예술재 지원 사업이라면 지역 대표 공연예술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차별하는 지역별 특화 예술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공연예술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광역 자체된 채가 선정에서 추천하는 예술재 그래서 광역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상은 지역 거점에 특성화된 공연예술재이고요. 최근 3년간 연례적 개최 실적이 있는 행사로 최대 5억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사업 내용에 그 지역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는지 해당 장르의 기여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좀 주안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어떤 안정적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금년에 보건사업 형태로 취업기금 형태로 한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입이 돼서 내관여 지원 사업과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초공연예술 연극, 무용, 문학, 전통예술의 공간, 공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단순하게 기금을 교부해서 재원을 배구하는 사업 외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극장이 활성화돼서 그 극장을 통해서 창작도 이루어지고 더 자연스럽게 관객들도 환호할 수 있는 극장을 욕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극장별로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얼마나 실행력이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시민의 주안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내에 위치한 기초공연예술 발표 공간입니다. 다만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의 한안전점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특성상 2018년 4월 9월 두 차례의 별도 공모로 예정해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 같은 경우는 특성화 목적 사업이 극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대관료 지원 사업은 창작 단체, 공연 단체의 제작비 부담 완화를 통해서 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입니다. 때문에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국내 소재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해 대관료를 일부 지어하는 사업이고요. 보다 안정적인 작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의 제작비를 보다 좀 완화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은 18년 연내에 진행하는 대관 공연이고요. 사업 특성상 4월에 심의를 진행을 하지만 18년 1월 1일부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작품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소공연장 500석 이하의 규모로 한정하고 연간 한 단체당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